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메타버스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수익모델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메타버스의 시초이자 미래 가능성 또한 무한한 게임의 세계, 멀스트리트에서 들여다봅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통신업계,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업계, 하나같이 메타버스 전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업계는 왜 여기에 주목하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지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2001년에 중국의 미래의 전설 2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입니다. 지금은 중국 게임 시장이 전 세계 게임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40조에서 50조 정도가 중국 게임 시장의 규모인데 그중에 한 20% 정도 되는 9조 정도가 미래의 전설 2에서 나오고 있고요.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을 평정했다. 게임 활류의 원조다. 이런 수식어들을 많이 붙이는데 사실 오늘 모신 거는 메타버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업계에서 위메이드가 가장 먼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최근에 각광받는 개념이다 보니 개념 자체도 아마 계속 진화가 될 거고 그 개념이 지칭하는 서비스도 계속 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모습이 뭘까라고 하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건 201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보면 흡사 게임 같은 아니면 흡사 생활 같은 그런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게임처럼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도 갖고 있고 돈도 벌고 하는 실제 현실의 유니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안에서 다 하는 걸 엿볼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핵심은 정체성. 지금 현재 실존하는 나와 다른 정체, 다른 성별, 다른 직업,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임 분야가 또 게임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임 분야가 MMORPG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데요. 그 게임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직업을 고르고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게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조작만 하고 때리고 뭔가 액션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액션은 그 게임의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이고요. 그 안에서 내 캐릭터를 성장시켜야 되고 또 다른 캐릭터와 협동하고 경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 경제 시스템. 실제로 게임 내에 여러 가지 게임 아이템과 재화가 있는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게임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아니면 그 정체에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점차 발전하다 보면 메타버스의 되게 좋은 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게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 메타버스라는 다른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보면 서구권 회사와 한국 회사들의 굉장히 큰 차이일 수 있는데 또 서구권이 굉장히 잘하는 게 개념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냥 게임이라고 하면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런데 메타버스 하면 좀 이렇게 해봐야 되나 하고 또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면에서 뭔가 새롭게 포지션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메타버스를 예측하는 걸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그걸 게임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의 게임이랑은 기술적 기반이나 경제적 기반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도 아마 진화해 나가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와는 다른 메타버스가 메타버스의 중흥기를 이끌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까 제가 말한 정체성을 뽑기도 하고 누군가는 경제를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 즉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돈도 더 많이 쓰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런데 그때는 지금의 우리 전통적인 화폐를 쓴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그에 맞는 화폐가 세상에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약간 금과 같은 디지털의 금이 되겠다는 비전으로 만든 게 디지털 비트코인이 11년 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실질적인 쓰임새, 실용이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정립되면서 그러네. 메타버스의 경제적 토대가 암호화폐가 되겠다. 그게 너무 셀떡궁합이다. 이렇게 지금 개념이 진화하고 서비스도 진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메타버스 게임을 통해서 일반 게이머 유저들이 돈을 벌거나 그럴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네. 실제로 저희도 게임을 두 개를 서비스하고 있고 아직은 큰 규모는 아니고 소규모의 유저들이 참여하고 또 아직은 한국은 법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글로벌 서비스라는 걸 소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저들이 게임을 열심히 해서 어떤 보상을 달성하면 저희가 만든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그 암호화폐를 유저들에게 소량을 지급하게 되고요. 유저들은 그걸 모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모아서 게임 내에서 더 큰 성취를 위해서 게임 내 좋은 아이템을 만들거나 게임 내 무기를 강화하거나 하는데 그 재화를 써서 또 그 재화를 가지고 또 뭔가 토너먼트에 참여해서 높은 랭크에 올라가면 또 그에 따른 암호화폐 보상을 받고 하는 식으로 저희 위믹스를 가지고 또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 아니면 국내에 있는 빗썸 같은 거래소에 가면 다시 또 원화나 비트코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실제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벌어가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는 지금의 게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메타버스 하에서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게임 아이템이 거래된다는 그 팩트 말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법 제도화되는 것도 다를 텐데 지금의 아이템 거래는 사실 모든 게임 회사들이 다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유저들이 일부 어두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메타버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토큰화하겠다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게임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래가 되는 예를 들면 MMORPG 같은 경우 저희 게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을 점령하는 점령자라는데 그 성도 약간 성 부동산 등기부가 있어서 그거를 게임하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게임은 안 하지만 요즘 미르 서버의 성 주인이 되면 임대료가 많이 들어온다며 그것만 할 수 있는 밖에서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투자나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투자들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내에 회사들이 설립이 될 거고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고 그 주식의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는 일도 벌어질 거고 옵션이든 선물이든 부동산이든 현실에서 생각하는 모든 투자들이 모든 메타버스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럼 지금 위메이드는 아까 말씀하신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우리나라 또 다른 게임업체도 이런 가상화폐를 갖고 있나요? 게임업체 중에서는 마이너하게 있는데요. 사실 메이저한 회사들은 아직은 법제도 정비가 안 돼서 조금씩 주저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공격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통틀어서 가장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중 다른 사업을 잘 못해서 좀 더 위험하고 도전적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시고 한 건데 실제로 게임 해보시면 VR, AR가 기존 어떤 가상 기술을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인가요? 여러 부분에서 더 발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의 VR 기술은 사실 저희도 VR 게임을 만들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가 디바이스가 게임을 하기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 사실 지금의 VR의 하드웨어 수준은 거기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보면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한국 MMORP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꼭 내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가상현실, 현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과 똑같이 경험하는 현실이 더 많은 인기가 있을 거냐 아니면 실제로는 저 화면 안에 있는 저 캐릭터가 분명히 내가 아니지. 하지만 내가 걔한테 인격을 부여하고 걔를 통해 뭔가 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게 더 인기가 있을 거냐고 본다면 후자도 저는 되게 강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게임 방식에서 자유도를 더 넓히고 무언가를 자산화하고 그것들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넓히는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의 자아가 나를 인격을 부여하고 잘 되면 물론 좋지만 그러면 이게 불균형에서 오는 인지부조화라든지 규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등장할 것 같은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걸 우려할 거 아닙니까 사실 기존에 게임 사업을 잘했던 회사들은 아직은 주저하고 있어요. 뭔가 이거 괜히 또 먼저 나갔다가 철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WHO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불행한 사태 때문이긴 하지만 집에서 게임해라. 우울증 안 걸리려면 게임하면서 채팅해야 우울증 안 걸린다라고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무슨 중독이라고 등재를 해놓고 작년에는 사실은 우울증 극복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게임에 저는 완전히 무슨 게임이 완전히 순기능만 있고 선한 것이라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걸 줄여나가되 그런데 어떤 갖고 있는 순기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메타버스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는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죠. 나라라는 게 사회라는 게 결국 완전한 자유방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되도록이면 사적 자취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뭔가 규제를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 뭔가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게 만들기보다는 10년 후, 20년 후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지? 그럼 그런 세상이 펼쳐져. 그런 세상이 펼쳐질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역기능은 무엇이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말은 한편 또 제도화를 해나간다면 또 굉장히 큰 산업적 혹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것 같고 그래도 오셨으니까 사실 미르 1분기 실적 나오고 이제 하는데 좀 어떤가요? 중국 로얄티가 작년까지는 주된 매출이었다면 작년 연말에는 미르4라는 새로운 시리즈의 미르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게임이라는 건 게임 그 자체로 가지만 결국은 이게 메타버스화 돼서 얼마나 유저들을 몰입감 있게 끌어들이느냐 해서 그쪽으로 한 축으로 가져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3년 전에 시작한 암호화폐 가상자산과 게임 메타버스 이 두 축을 해서 정말 그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미래의 사람들의 생활을 담당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변모해 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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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